뭐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뭐 루틴을 외운 사람들이고 어차피 근데 귀찮으면 아까 그거 그냥 안 먹고 갈 수도 있어 근데 한번 그거 해보고 싶긴 했잖아요 피가 도대체 몇 개까지 채워질까 저줄만 끊으면 돼요 여기는 그냥 길만 가려면 그냥 뭔가 피가 차 있으면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근데 저 밑에 건 안 먹어 저기는 좁아서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는 좁아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는 갈 수 있어요 오우씨 됐어 그러니까 저렇게 주먹질을 해놓고 그냥 점프를 한 그 좀 세게 있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래도 금방 올라와요 이제 그 컨트롤은 좀 익숙해졌어 어쨌든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슈퍼 슈퍼핵이 높이 유지하는 거 말고는요 나머지 컨트롤은 레이맨 1보다는 컨트롤이 좀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좀 짜증나서 그렇지 끊자 슈퍼핵이가 조금 그래서 슈퍼핵이 제외하고 그 나머지 키 조작감은 확실히 좋아져요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레이맨 1을 오랜만에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컨트롤하고 알트를 누르는 순간 느낌이 좀 묵직했어요 오히려 이게 이 키 조작감이 익숙해지니까 이게 편해 일단은 그 뭐냐 컨트롤하고 알트 중간에 그 윈도우즈 그 시작 버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분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 조작감이 좀 무거운 거 더하기 일단은 그 윈도우즈의 시작 버튼을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시작 버튼만 아니면 오히려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다시 문장을 여기가 금방 끝나 버리지 이용객 이 밑에는 파이터바이러스를 한번 찾았었으니까 터키 år 피하나 추가 심심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한 몇초 있으면요 저기서 돌이 안 날아와요 사라져 그래서 노이트 통과할 때 편하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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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통을 16개를 만들어놓고 가는 흐흫흫 아주 그냥 초특급 보험을 흐흫 그리고 여기는 흐흫 바비 때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흐흫 흐흫 기다리자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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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조금 쉬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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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흐흫 흑 흑 흑 한 이쯤에서 자 그리고 한 여기쯤에만 있을게요 한 이러면 그 다음 패턴까지 대비할 수 있죠 한 이쯤에만 있어 한 번 더 여기 기다리고 그 다음 패턴까지 오케이 이제 첫 번째 위기엔 넘겼고 그냥 그냥 한번 뛰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구름 생기죠 그러면 저거 쏘면 한쪽으로 잘 몰아놔야 돼요 이거 몰아놓고 시작해 끝! 몰아넣고 몰메 몰아넣고 몰메 몰아넣고 몰메 몰아넣고 몰메 몰아넣고 몰메 저건 한 번 자리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 끝이야 몰아넣고 몰메 몰아넣고 몰메 어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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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적 하나 추가 리뎀션 스피드로는 좀 일단은 천천히 제가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제가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뭐냐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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